뾱뾱뾱뾱뾱 뾱뾱뾱뾱뾱 우와 진짜 되게 재밌다 안녕하세요 어? 남 반장 뭐야? 너 왜 왔냐? 어 우리 엄마가 이거 너네 집 갖다주라고 해가지고 어 그래? 와 이거 야 새로 산 멜랑이냐? 오 야 재밌다 아 왜 내 거 뺏어가냐고 내놓으라고 내 거라고 오 야 이거 느낌 좋다 아 씨 내놓으라고 내 거라고 내가 갖고 놀 건데 안 주지 안 주지 아 진짜 남 반장 아 안 주지 아 알았어 알았어 줄게 아 힌트 아 진짜 남 반장 짜증나 야 우리 재밌는 거 할래? 싫어 너랑 재밌는 거 안 해 진짜 재밌는 건데 안 할래? 안 해 아 진짜 재밌는 건데 그럼 나 혼자 해야겠다 재밌는 게 뭔데? 눈 가리고 말랑이 맞추기 눈 가리고? 나는 뭔지 다 맞출 수 있을 거 같은데 나도 싹 가능하지 솔직히 또 허세 부린다 그래 해보자 자 이 안에 말랑이를 넣고 손으로만 앉아서 맞추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너가 할 땐 내가 넣고 내가 할 땐 너가 넣고 그럼 난 맞추기 하면 되는 거지? 어 어떤 모양인지 색깔이랑 모양 말하면 돼 그리고 혹시라도 볼 수 있으니까 안대를 꼭 쓰고 알겠어 이거 당연히 맞추기 쉬울 거 같은데 금방 맞출 거 같아 여기 있는 거 주변에다랑 거래한 것도 있어서 나도 그냥 맞출 수 있을 거 같아 나부터 한다 아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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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너가 먼저 할 거면 안 돼 착용해라 그냥 놀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간다 오케 어떤 친구가 들어있을까 어 어 어 이거는 어 이거는 그건데 어 이거 뭐지 이거 그건데 이거 조그만거 어 어 이거 오 잠깐만 아 이거 만두는 아니고 이거 뭐지? 찐득볶인가? 아 근데 이거 좀 작은 거 이거 뭐지? 야 한 번에 맞춘다며 야 5초인가? 맞춰 5 4 3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아 뭔데? 아 이거 병아리 말랑이 올 정답 맞지? 한 번에 맞췄지? 오 병아리 맞네. 다음은 너 해봐. 그래. 나 해본다. 오 이거 은근히 어렵네.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. 진짜 거짓말 아니고. 이거 진짜 맞추기 힘든데 뭐냐면 이거 고장 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나와요. 이거 못 맞춰. 절대 못 맞춰. 아 뭐냐 뭔데 너 키키키 웃냐. 너 이상한 거 놓지 말고 말랑이나 파빗이나 이런 거 놀아. 장난감 알겠지? 이상한 거 놓지 마라. 어 장난감이지. 너가 절대 못 맞출 장난감. 키키키키 오비킨. 아 참 뭘 어떤 걸 넣겠네. 궁금하게. 자 이제 맞춰봐. 맞춘다. 이제. 맞춘다. 어? 어? 나 이거 안 하는데? 어 뭐지? 아닌가? 어? 뭐? 고장 나서 아닌가래. 하하. 너 이거 못 맞춘다. 어? 그거 그거랑 비슷한데? 이거. 어 뭐지 이거? 아닌가? 아. 이거 뭐지? 이상하네. 어 이거 좀 뭔가 고. 고장난 두더지 같은 느낌? 우와. 정확하게 맞추네. 고장난 두더지. 정답. 맞지? 어? 뭐야. 아 이거 고장난 두더지 냈다. 이렇게 터졌냐. 이러니까 안 올라오니까 모르지. 야. 너 양갈래랑 같이 뭐 했냐? 피아노 학원에서 양갈래랑 같이 있더라? 피아노 학원에서? 내가? 양갈래랑 있었다고? 뭐야. 왜 거짓말해. 내가 다 봤는데 양갈래랑 뭐 했냐고. 아 양갈래. 야. 나 걔가 무한의 계단 이겨달라고 그래가지고. 내가 또 무한의 계단 하잖아. 무한의 계단? 너 양갈래랑 뽀뽀했잖아. 뽀뽀? 이런 거? 야. 그거 걔가 넘어지려고 그래서 내가 잡아준 거야. 걔랑 내가 뽀뽀를 왜 하냐? 하. 어 이 없네. 근데 너 지금 질투하냐? 뭐가? 아니거든? 그냥 내가 걔 싫어하는 거 너도 알잖아. 하하. 아 좋네. 까불지 마. 야 근데 이거 뭐냐? 오. 이거? 당근말랑이야. 오 당근. 야. 이거 가져라. 뭐야? 이거 악어 이빨? 우와. 이거 어디서 났어? 오. 오다 주웠다. 당근 먹여볼까? 먹어라. 우와. 먹었다. 아하하. 악어가 당근 먹었다. 하하하. 하하하. 아직 다 했음 그 세특을 넘어가는 품절을